안녕하세요 용천왕후 각보사례입니다 이번 시간에 또 갑진년을 시작한 소띠분들의 신년운세를 선생님과 또 알아봐야 되는데 소띠분들이 계묘년과 비교해서 갑진년 새해 운세가 어떻게 펼쳐질까요? 계묘년 소띠분들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열심히 소처럼 뛰었는데 소처럼 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기운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세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었지만 너무 약하게 들어와서 소처럼 일했는데도 대박을 못 이루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갑진년에는 소띠분들이 정말 소처럼 일했던 그 부분에 기운을 받아서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거네요 네 갑진년에는 소띠분들 금전에 기운을 큰 기운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서를 새 문서, 새 사업, 새 기운으로 일하실 수 있는 소처럼 일했는데 왜 안 됐어 소리가 이제는 그래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그런 해 운영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금전으로 치면 3, 4월서부터는 뭔가 새 기운으로 돈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고 또 어떤 기운에서는 또 문서를 변화를 시켰을 때 생각지도 않게 내가 문서를 변동을 시킬 수가 있고 어떤 새 사업을 이루어 가셨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또 내가 손해보다는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갑진년 새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일단은 돈이 들어와서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주머니도 좀 따뜻해진다는 주머니를 채워가는 격이죠 우리가 흔히 소처럼 일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을까 주머니는 맨날 100만 원 벌면 120만 원 나가는 격으로 텅텅 비는 격이었습니다 실망도 많았고 화도 많이 나셨던 그런 해우년이 지나가고 용띠 해우년에는 어찌 보면 용이 금전적으로 나를 이롭게 도와주는 그런 갑진년입니다 자 소띠분들 계묘년과 비교해서 이 갑진년이 좀 이제 일한 거에 대한 열심히 달려온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새해가 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소띠분들의 또 갑진년 새해를 응원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힘들게 달려온 그 계묘년 갑진년에는 용의 기운으로 우리 소띠분들이 전체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금전이나 문서의 운에서 변화를 가지실 때 주저하시지 말고 내가 내 생각에 옳다 싶을 때는 선택을 하세요 그 기운을 받아서 큰 손해 없이 이루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박나시고 주머니 꽉꽉 채워서 값진년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은 만큼의 보상을 받았노라 소리를 듣게끔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